안녕, 오늘의 요리사. 마, 똥석이다. 오늘의 요리는 콘치즈. 먼저, 옥수수가 필요하지. 옥수수가 필요한데, 글러브는 왜 끼나요? 아, 당연히 옥수수 강냉이 털어야지. 전과 3번 옥수수, 한 대만 칠게. 원펀치, 그 강냉이. 옥수수 강냉이를 탈탈 털어주고, 볶아준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면, 마요네즈를 쫙 짜줘. 마요네즈가 아파하는데요? 아, 뭐라고? 못 들었는데, 다시 말해줄래? 아, 아니에요. 하던 거 마저 하세요. 그 다음 설탕과, 소금조금 넣어주고, 다시 볶아주면, 아이, 쥐벌 타버렸네. 숙부, 살인자 치즈, 도주 후 잠적 중. 아, 아니에요. 비슷한 놈이에요. 이게 뭐죠? 치즈, 진실의 방으로. 이 경우도 승리한다. 곤치즈 완성.